네 일단 저희 빅톤이라는 이름은 보이스 투 뉴 월드의 줄임말인데요 네 아 뭐라고요? 보이스 투 뉴 월드 어 발음 예술이네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목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목소리 네 바로 빅톤이 여러분께 들려드릴 소리인데요 자 이번 앨범 콘셉트 중에 얘기해 주세요 이번 앨범이요 네 이번 앨범 콘셉트 네 저희 이번 앨범은 두 곡의 타이틀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타이틀곡인 아무렇지 않은 척과 두 번째 타이틀곡인 What Time Is It Now 방금 보여드렸던 공연인데요 어 이 두 장르 말고도 되게 다양한 장르로 총 6곡이 있으니까 어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그가 리더인지 보여줄 겁니다 그가 왜 리더일 수밖에 없는지 빅톤의 리더 승우 하나 둘 셋 아 근데 승우구는 두 가지 표정이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네 시작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알겠습니다 유산해자 아 좋아요 네 척 널 만날 때 습관처럼 척하기 힘들 때 처음처럼 난 너만 보는 바보 가끔은 무너지는 너만 보겠다는 각오 사실 및 속이엔 답답하고 속상해 사랑의 공식이 없어 매일 똑같아 혹시 이런 남자가 내가 처음이니 주말 길거리보다 내버려 나 우선 다운 안 듣지 말고 오 할 얘기 있으네 오 오랜만이지 그래 그동안 못했단 말이야 지금은 용기인해서 해 볼게 네가 떠난 그때부터 난 기다려 그때 그 자리에서 너만 돌아오면 어디에 대해 너라는 존재란다 너라는 존재란다 잠시 나도 네가 보고 싶어 지금 이 손 놓지 않을 테니까 너라는 존재한다 너라는 존재하잖아 사랑이란 거 사랑이란 거 한 적 없지 마 한 적 없지 마 한 적 없지 마 한 거 거짓말 같은 바보가 될 줄 몰랐어 우 우리 오랜만에 봤잖아 내가 많이 서운했잖아 조금만 더 네가 늦었다면 제 끝장렬했을 거야 베페 나만 봐줘 아이스 아이스 베페 꿀 떠도 찍게 매일 매일 아이스 아이스 베페 저 별처럼 우리 오랜만에 봤잖아 내가 많이 서운 액션 조금만 더 네가 늦었다면 제 끝장렬했을 거야 베페 무섭게 인사 좀 들지 말고 나만 봐줘 아이스 아이스 베페 꿀 떠도 찍게 매일 매일 아이스 아이스 베페 저 별처럼 다 저 무서워하고 맞아요 승우 형 귀여워요 맞아요 승우 형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승우가 아기 같을 때는 그렇죠 넘링맨의 능력자도 몸이 좋잖아요 비톤의 능력자도 몸이 상당히 좋죠 와 birayan actor 와 그쵸 아 저희 대본에 없었는데 대본에 없었잖아 그냥 제 느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람NG thinking 얘기 되잖아요 네 오우 음 주님 네 멋있습니다 여러분 네 능력자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더 밝아진 선왈 빨간 선왈 널 생각해 널 밝게버린 내 패턴 하루하루가 이제 너의 눈 어딜 보아도 남해도 깨달은 걸 빠져버렸으니깐 괜찮아 그게 너니까 너 다시 봐도 반해 네가 다해 난 봐지 못한 편생길게 약속해 꼭 같이 지금 하루 종일 매일 매일 I think I want you I speak I speak I speak We're gonna do that We're gonna do that We're gonna do that 이 형 리아 형 형 믿자 리더 형 믿는거지 정말로 최근 셀럽들 사이에서 유명한 형 6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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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칸다 포에버 정답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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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 저희 빅톤이 미션을 성공하게 되어서 5월의 1절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이어서 뮤직뮤직 선 다시 사랑하니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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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다 위 에 아 т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